놀래라 아 놀래라 아 놀래라 와 드디어 1킬 아 놀래라 근데 너무 놀랬어요 오 속도 빨라 또 저거 꼈다 제거 뺏어먹었나봐요 제가 C가? 아니야 지금 이미 두개 다 있죠 이속이랑 흡혈 좋아요 카구다 카구면은 카구로 바꿔줄게요 카구다 톰슨 꺼고 아 아 어딨어 이 시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아 아 아 아 아 M30? 뭐지? M30이 더 좋은 건가요? M30이 더 좋은 건가요? M30이 더 좋은 건가요? 잠시만요, 나 1! 그렇게 멀지 않아요 어, 근데 개빨리 달아 빨리 차는 대신에 개빨리 달아요 스테미나가 오른쪽에 밑에 스테미나 보이죠? 개빨리 차는데 개빨리 달아요 어떡하지? 뭐야? 안 올라가죠? 올라갑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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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드 킷을 T로 먹어야 되네 불편 일단 다른 걸로 바꿔야 되나 키를 매드킷이 이제보니까 티네요 일단 집 쪽엔 애들 숨어있을 것 같고 여기 3명 남았죠 이번판 1등 합시다 저기 있네 저기 있었는데 분명히 절서인 것 같거든요 아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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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이 집에 있거든요. 소리 내버렸다. 안 누워져 왜. 안 누워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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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한 번 타보죠 오 차 타진다 더 털고 2차 타고 가겠습니다 어허 나 쏜다 아닌가 지드끼리 싸우나 나 총이 없는데요 어허 문소리 문소리 안되겠다 차 타고 왜 도망가죠 아 아 아 아 아 워 워 워 어허 아 아 운전수평 아 아 아 아 총이 없는데 근처에 사람이 너무 많아 총 찾아옵시다 아무 건물이나 들어가서 건물 좀 많은데 가야될 것 같은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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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아 쏘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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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도 쏘었는데 이게 werde 말도 안 돼 아 아 아 차로 물이 안 건너지겠죠 아 어 그런데 방어구가 하나도 없어요 망했다 방어구가 없어서 눈만 적들 잡아야 되겠는데 나를 못 찾은 애들 싸울 때 EJ를 해버리죠 어? 딴소리 우리 앞에 있다 기구 있다 하하하하 뭐하니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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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ttles 하하하하 하하하하 auf 응? 문 여는 소리 기초에 문 여는 소리 들었는데? 샷창 끝났다 눈! therapist 에게 아 헛수 플리퍼 같아요 꾸미고 싶어요 잠시만요 어우 무서워 이집에 있는거 같은데 이집 마이너로 근처에 있거든요 개 가까이 있어 미쳐있다 안 맞았네? 너무 위로 쌌나보다 이게 안 맞아? 이 집 들어갔는데? 이 집 들어갔는데? 내가 위험해진다 저 집 들어갔다 아 돌이야 아이고 2대1이라니 아쉽다 한 명이 더 있어 양각이었네요 까비까비 진장 화장실 갔다 오고 싶은데 근데 은근히 중독되는데 이 게임 이 게임 은근 중독되는데요 어? 맨날맨날 중독이야 어 나 공룡도 키워야 되는데 이 게임 왜 이렇게 중독되지? 미치겠다 이 똥 게임에 중독되다니 역시 난 똥 물리에였나 어허 근데 초반에 총이 없으면은 너무 힘들다 어허 어허 같은 경우가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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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피자 음식이 너무 쓸데없이 디테일한 것 같아요 진짜 커신게임답게 커신로얄답게 렉이 조금 있네요 문 열어줘 아싸 아 못먹어 저 원 아니죠? 원 한가운데요 이렇게 꿀 제가 턴거 맞나요? 다른 사람 없겠지 빨간색템이요? 제가 무거워서 못먹는거나 아니면 레벨이 내가 지금 끼고 있는 것보다 더 낮은거는 빨간색으로 떠요 아싸 보급 프리미엄 개꿀 버니 슬리퍼 버니 슬리퍼 버니 슬리퍼 개귀여워 아 버니 슬리퍼가 더 낫나? 점프가 더 좋아지는건가? 아 점프 점프 높이 3배 근데 저는 점프를 잘 안해서 그냥 이속으로 갈게요 총이 없는데 이제는 총이 없는데 이제는 문제는 제가 총알이 다섯 발이 끝이거든요 다른 총을 또 구해야 되는데 카구팔 아 카구팔 완전히 저격러잖아 카구를 배율로 쏘고 어 아싸 바꾸자 매거지만 먹을게요 오 마오저 매.. 매우 한번 로드 소우 유아 이리 탈밤 에 엿 왔다 엿 뱅 엿 나는 뱅 Motor 루트박스 계속 나와 AK 개꿀 루트박스 굳이 가구 오케이 좋아 M30? 샷건인가요 이거? 아니야 AK 될래 원도 한가운데라 지금 개이득이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까 방어구가 얼마 없구나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는데 큰일 났다 네 패드 빼고 제가 못 꼈죠 지금? 시즌? 예예 제대로 된 부모대도 있어요 아 근데 쉬마려 17명 살아있고 핫소리 여기 있었거든요 어디갔지 소리가 안들리는데 갑자기 흠흠 소주탄이요? 그럴까요? 형 저게 뭐였지? 예약 유아 근데 네 정лав 저게 뭐였지? 무슨 근데 저게 뭐였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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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바다풍 형님 인사 늦어서 죄송해요. 치하 지금 집중을 하다보니까 인사를 못 들었어요. 죄송합니다. 치하 어 어디? 딱지중중이라... 뭐 넣어놓은데? 다음은 내쫓이고... 30초... 30초... 흠... 나 지중이요? 몰린 순간지죠. 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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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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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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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심하려 얘들아 얼리 라고 해야 되나 유료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아직 게임을 어떻게 내놓을지 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무료로 있습니다 무료로 지금은 플레이어가 가능합니다 주방 그라운드가 있다고 있어요 이쪽 닦으면서 갈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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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박수 왜 이끌거에요 죄송합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1등 치킨에 당 이겼다 오케이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여러분 쉬가 너무 마려워요 잠시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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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면은 어떡하지 한두판만 더 할까요? 한두판만 더 할게요. 재밌당. 토탈리 어큐레이트 해봐요. 토탈리 어큐레이트. 이거 막판하고 한판만 더 하고 토탈리 어큐레이트 할게요. 생각보다 재밌는데요. 게임이. 찐막 가도록 하겠습니다. 찐막은 정말 편안하게. 이렇게. 정말 편안하게 할게요. 네네. 요거 하고 이메일 확인하고. 음. 또 딸리 어큐레이트. 하던지 하고. 가도록 할게요. 이제 진짜 마음 편하게 해도 되겠다. 이제 부담감이 없어요. 여러분들. 1등을 해버렸기 때문에. 마음 편하게. 이렇게. 갈게요. 어떡하지. 점프? 점프 어그로인데 완전. 그냥 안경 갈게요. 어 개운해. 네 바로. 바로 시작해요. 기다리지 않아서 좋긴 하네요. 매칭형인 줄 알았죠.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. 바로 시작합니다. 게임은. 갓게임이잖아. 머리에 이거 그릇 보여요. 총 빼고 모든 템이. 주방 기구들 위주에요. 뭐 옥시즌 이런 탱크. 가스탱크 이런 거 빼고. 모든 방어구는 일단 적어도. 모든 방어구는. 주방 기구입니다. 여기 스물아홉 명이나 있다고. 여기 스물아홉 명이나 있다고. 여기 스물아홉 명이나 있다고. 아싸. 줄 아홉 명이나 있어요. 다. 야. 사. fertil. 키. 랩랩 선포기를 하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벨 있어요 보시면은 레벨 1 이런 식으로 레벨 2 레벨 다 있습니다 방어구도 근데 방어구가 종류가 엄청 많아요 어깨부터 해가지고 이게 다 방어구에요 제가 알기로는 방어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MP18 PPSH 네 MMORP급입니다 MMORPG급이에요 너무 아 사람표 줄였던 것 같은데 정말 한국어 지원되나요? 모르겠어요 한국어 지원이 된다 안 된다 소식이 없어가지고 아마 해주지 않을까요? 배그 같은 거 보면 한국에서 특히 인기가 많았는데 한국 시장을 안 노릴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짭배그라고 하면은 일단은 한국 시장을 안 노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건 포트나이트보다도 배그에 중점을 둔 게임 같아서요 아 사람이 있나? 성당도 조금 배그 분위기 나죠 라지백 어 차있다 근처에 차있다 아 이거 누가 털고 기방하나? 느낌이 딱 그런데 자동차는 아니에요 존버 느낌 나는데 이거 다 열려있어요 다 열려있어요 다 열려있어요 젠장 기억이 잊고 다 열려있어요 우리 디테일이 저 차를 안탈 리가 없기 때문에 저 근처에 분명 기방중일 거예요 차라리 차 타고 올 때 노리겠습니다 쫄그렁쫄그렁 킹이 왔어요 어 대박 허허 허허 긴장되는 것만 쓰나 없는 게 좀 아쉽다 까구빨이 없어요 총소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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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왜 안바뀌어? 아이들 할려도 안바뀌잖아 이쁜거는 더 이상한 느낌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액젤리에만 더 잘한거에요 이쁜거는 너무 좋은데 잘 익힌 두개 따뜻한게 다닐거에요 아이야맛 면을 넣어서 털어붙어 썰기 진정한게 다닐거에요 저격 이쪽이고 유아진님 하여 유하 똥김인데 중독돼요 재밌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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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나는데 팀플인가 본데 아 팀플이다 그쵸 4인큐 자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모르겠어요 근데 팀이 아예 없을텐데 팀플레이가 불가능할텐데 팀플레이가 불가능할텐데 팀이 아예 없을텐데 이 게임 제가 알기론 제가 알기로는 팀플레이를 시작을 못하거든요 4인큐라는게 없어요 솔큐밖에 안잡혀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하네 아 너무하잖아 팀이 된다고 파티 파티 파티가 된다고 파티 해가지고 해야 되나본데 이렇게 파티 하고 아이디 와 그러면 팀이 팀 끼리도 잡히나 봐요 솔큐랑 팀이랑 일단은 어 여기까지 하고 다음 게임 가야겠네요 이거